아 제가 했으면 덜 딸렸을 텐데 덜 딸렸을 텐데 웃자 화이팅 아 너무 떨려 아니 아버지 잘하셨어요 많이 돼 캡틴 큐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데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지나가쳐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난 뒤에 연지듯 멀어지는 너 동물 보라를 일으켜 동물 보라를 일으켜 동물 보라를 일으켜 동물 보라를 일으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의 점수는 99점 다음번에 100점